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바람이 제법 부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울진에는 새벽에 5mm 정도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도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